하늘이 이 나라의 운덕을 내리지 않아 이었지 장담하지 아니한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궁궐의 모든 문을 걸어잠거라 나도 저것들을 이용해 관세를 내릴 것이다 내가 만들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난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아무리 끔찍한 병도 막을 방도가 있었습니다 저 놈을 당장 잡아오다 내려오시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